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투표관리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투표수에서의 시비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자칫 부정선거가 아닌가 하는 민감한 유권자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거관리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지난 4.15 총선에 남아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투표보다는 앞으로 있을 개표에 더 많은 신경이 쓰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표를 잘 했는데 개표는 투표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윤석열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고등층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82%가 넘으면 압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0% 어쨌든 투표가 80%를 넘으면 크게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는 77%를 기록했다고 하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71%가 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시와 6시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10% 정도의 투표율을 높여야 그래서 안심하고 이 투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한 명에게 투표 용지 두 장이 배부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두 장 모두에게 일본 이재명에 기표했습니다. 두 장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최종적으로 투표하면 한 장만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투표를 두 장 받았으면 두 장입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두 장을 갖고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 두 장을 준 투표 사무요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이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는 참관인이 적발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해당 선관위 측은 본인이 자진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든 간에 이 두 장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로 하는지 얻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국민들은 정말 촉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뭔가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또 진행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에 부천시 개남초등학교 제6투표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출했던 유권자 B씨에게 투표 용지가 두 장이 배부가 됐습니다. B씨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두 장 모두에게 1번 이재명 후보를 기표했습니다. 이 B씨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 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두 장을 받고 거기다 다 이재명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직후에 투표소 안에서 B씨가 두 장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관인이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B씨가 자진 신고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자진 신고했다면 왜 두 장 다 이재명을 찍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두 장을 받았다면 받을 당시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받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기표할 당시 알았다면 한 장에만 찍고 한 장은 반납해야 되는데 두 장 다 이재명을 찍었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선관인은 B씨가 두 장 가운데 한 장만 정상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다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1인 2표를 행사할 뻔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지 배부 담당자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업무에서 배제하라 하는 등의 항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배부 담당자가 왜 두 장을 줬는지 그러니까 물으면 실수했다. 일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실수? 투표가 투표지 배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투표지 배부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동시에 벌이면 어떻게 되는가? 투표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모여서 집합이 되는 거고 집합이 모이면 부정이고 개별은 부정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일이 선관위인데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투표가 진행되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 투표가 투표지를 건너 걷어서 옮기는 종이가 이게 쇼핑백이다, 소쿨이다, 플라스틱통이다, 관계없이 그렇게 야단 법석을 적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관위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게 노정희입니다. 노정희.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경기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한쪽으로 완전히 편파적으로 쏠려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우리 민주정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정정의를 내시고 있는 게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행태를 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들을 믿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에 사람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고 바쁘다면 그러면 곳곳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대구에서는 기표 투표지를 갖고 달아나는 사례가 있었고 예천에서는 미투표자 이름이 기표자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경북 예천군 남부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를 하기 전에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표한 기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과 선관위는 A씨의 이름이 기표자로 표기된 경위에 나섰습니다. 경위 파악에. 그래서 누군가가 A씨의 명의로 도용해서 투표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A씨 이름으로 투표를 다 해놔 놓고 A씨가 안 온다 하더라 A씨가 투표 안 가겠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를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의심이 되는 것은 투표의 미묘한 실수 또는 착각 또는 의도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버리면 이런 일들이 그게 부정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선관위가 지금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또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된 투표지를 갖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쯤에 남구 명덕새말권고에 마련됐던 대명이동 제3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투표지에 인주가 덜 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표용지를 바꾸어 달라고 투표소 관계자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그대로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금 선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보도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신문증을 내밀고 나니까 또다시 투표지를 주어서 그래서 사전투표를 한 당사자가 왜 투표지를 주느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투표에 부정이 많다고 해서 자기는 사전투표를 했고 부인이 투표할 때 함께 따라가서 부인이 투표용지를 받고 난 뒤에 자신도 신문증을 제시하니까 그걸 보고 투표용지를 줬다고 합니다. 이게 춘천시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곳곳에 투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조마조마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에 교차할 정도로 투표 관리가 투표 안에서 뭔가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이 개표인데 개표 행위에서의 부정행위가 없을지 참관인들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해서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